2. 3. 4. 2. 와... 효과시지겠네. 죄를 먹어라. 눈골 터지겠네. 팔팔 안닌게. 멍메달리였어. 3.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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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. 뭐 도미친게 가이다. 5. 6. 6. 6. 6. 6. 이 집 미친거 아입니꺼! 자 xxxx 이러니까 박수현이 젊어가 반 미친 개의 상 또 나이처럼 사는거 아입니꺼! 니 니 따라올나 전화올나? 학생인데 어 그래 못된 자리! 못된 자리! 쌤이 원하는 게 뭔데? 일을 인정하게 만들어. 그게 이기는 일이다. 막부터... 의미 있는 일을 하, 엄마. 의미! 예선아, 내 좀 봐봐. 내라고. 국가에도. 그 무릎 그렇게 꾸는 거 아닌데. 한쪽을 펴야지. 한쪽을 펴라고 얘기해.